충남 예산 사과 선물세트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충남 예산 사과 선물세트 판매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달콤한 예산, 사과, 빛깔이 곱고 과육이 단단하며 당도 좋은 맛있는 사과만을 엄선하여 담았습니다. 농부의 땀방울로 기른 사과를 꼼꼼하게 선별하여 담아낸 과일 선물세트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가정용 사이즈와 재수, 선물용 사이즈 비교입니다. 예산 사과 포장 과정입니다. 판매가격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